안녕하세요. 온라인 모짜렐라 소금 라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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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소금 그리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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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수제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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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 양념이 잘 볶아주세요 계란이 레몬 계란 icate 쫄깃쫄깃 가루 쪄깃 계란 Qiao 찍어보는 미니 연일 소금 고춧가루 Ricky 대파 끓여라 해산물 고춧가루 소시지 소금 후추 소금 쩌잼 과일 소금 쩌잼 소금 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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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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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무슨 양념 된 것 처럼 맛있지 않아? 응. 협찬 받은 거야 이것도. 바다 협찬. 협찬 받아? 응. 완전 감동이지 이거. 응. 감동이 많은 느낌이야. 맞아. 이거 쌀국수 아니면 뭐. 이거 쌀국수 아니면 뭐. 와야 와야. 설렁탕. 아 설렁탕에서 먹고 싶어 지금 당장. 모르는 거 다 만들어. 모르는 거. 김치 안까지 먹을 수 있게. 가래. 괜찮아 지금 흰밥 하고 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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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이게 뭐지? 응? 급식 맛 아니 이거 어떻게 급식 맛이야 완전 맛집 김치인데 급식이 맛집이지? 자기가 얘네 급식 먹어봤어? 나는 이렇게 맛있는 급식 못 먹어봤지 맛있는 급식이 아니라 자기는 급식을 먹어본 적이 없지 학교 다닐때 난 회사 급식 회사 급식하고 어떻게 생각해? 군대 급식 에이 우리 다닐땐 급식이 없었어 다녀 CJ 급식 우린 다 도시락 싸고 다녔어 라떼랑 군대를 비교하면 안 되지 맛있다 맛있다 이게 삼겹살 넣어서 역시 김치가 더 기름져져서 맛있다 비싼 돈 내고 급식 먹을 건데 유미야 너무 맛있어 역시 김치찌개 타고난 선택이었어 난 기분 너무 좋아해 주변 엄마 땡큐 김치가 행복이지 내가 한 밥 있으면 참 잘 된다 김 김 여기 찍어 먹어 이거 더브 있잖아 응 더이상 애니멀 테스팅 안했는데 뭐지 그게 뭐지 더블? 떡? 떡? 너 더브 더브가 뭐야? 애쓰고 노다래 아 아 애니멀 테스팅 그 전에 왜 했어? 왜 그 전에 왜 했어? 마늘 선배니까 애니멀 테스팅 그 전에 대부분 해 자기야 비누건 산포건 화장품건 대부분 동물실험을 하지 아 그 뜻이었어? 나는 비둘기의 동물실험을 한다는 얘기인줄 알았지 비누 얘기한거였어 지금? 응 더브가 비누, 비둘기 아니야? 이름이야 그거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지 응 난 진짜 더브 얘기한줄 알았어? 진짜 더브거든요? 응 엄마 지금 너무 해피해 나도 응 난 내일 학교로 가서 미셸이랑 캣캣하다가 이렇게 너무 좋은거야 이렇게 다 알려줄거야 근데 이게 한국 우리가 만드는거랑 뭐가 다르지? 응 더 익힌거야 우리는 맛김치라고 해서 만들어서 바로바로 먹는 약간 덜 익은 스타일의 김치라면 이거는 김장김치처럼 좀 오래 익히고 그런거지 음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김채 이런거 김치냉장고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가 힘들어 김치냉장고가 따로 있어? 응 한국에는 거의 거의 모든 집에 있어 진짜? 우린 없었지 우린 없었지 나이스 캣즈 오오오오오 나 밥 나 밥 나 이거 바지에 떨어진다며 왜이렇게 그래 네 밥 다른게 알람 쥐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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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